사무와 역사가 깃들었다는 돌 피라메스를 찾아 나섰다. 마을 입구에서 안내해 줄 추장을 만났다. 익숙한 솜씨로 숲길을 헤치고 나간다. 피라메스를 찾아가는 길은 풀이 무성해서 안내인이 없이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었다. 마을을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피라메 정상에 도착했다. 숲으로 둘러싸여 흔적을 가늠하기 어렵고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고 한다. 다만 마을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을 뿐이란다. 마을 사람들은 매일 한 번씩 이곳에 올라와 돌본다고 한다. 마을 사람들은 매일 한 번씩 이곳에 올라와 돌본다고 한다. 추장은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 같은 존재여서 마을에 대대로 전승되는 옛날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. 나간 고물리 두 가지 도저히 감사합니다.